첨동으로 만든, 브론즈로 만든 골고다 작품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구석지에 박혀있네요. 골고다 뼈를 크게 형성화시켜서 보혈의 피가 흐르는 걸 시리즈로 했던 때 작품이에요. 피가 흐르지요. 골고다를 또 쪼갔네요. 3등분으로 쪼개가지고 같은 시기에 만들었던 작품이에요. 한 30년 됐던 것 같아요. 석곡 아니고 브론즈, 브론즈 작품이에요. 브론즈 작품이에요. 이건 또 가시, 가시 철사 속에 이렇게 여기도 뼈를 이렇게, 두 잇물 뼈를 이렇게 형성화시켜서 가시 속에서 이런 저것은 좀 약간 브론즈가 아니고 주물공장에다가 다른 걸 좀 섞었어요. 하얗게 보이도록 하얗게 보이도록 이렇게 오로우서 이 흥